어제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었던 반면에 미리 예정돼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비전발표회는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느낌입니다. 어제 비전발표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브루킹도 중경수도 취미에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원희룡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 주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자 이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제행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선 주자들 측의 신경전 끝에 결국 토론회가 보신 것처럼 이런 열린 비전발표회로 바뀌었죠. 자 이 질의응답이 없이 12명의 후보들이 각각 7분씩 일방적으로 본인의 비전을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자들은 자신의 발표가 끝나고 다른 주자들의 비전 발표를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12명의 후보들이 처음으로 다 모인 자리라는 데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효과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밋밋했죠. 이슈 자체가 일단 윤윤수 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슈가 큰 게 하나 같고 그리고 이 발표라는 게 이슈 형식 자체가 토론회를 하게 되면 서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7분 동안에 그냥 자신의 얘기를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재미가 없는 그런 형식 자체가 그렇게 됐고 또 그 발표 내용 자체가 어떤 미디어에서 그걸 크게 받을 만한 이슈거리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이렇게 좀 던지지 못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발표회 한 번 했다 정도의 그런 의미 정도밖에 크게 이렇게 주목받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제 비전 발표회에 직접 참석했던 후보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들어보시죠.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후보님들 의리 없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황교안 후보님 박찬주 후보님 또 최재형 후보님 하태경 후보님 감사합니다. 꼭 학예의 발표회인데 학예의 발표 같다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발표회인지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토론회 같은 게 열려서 좀 상대방도 공격도 하고 본인 특유의 이제 날카로운 이 화법을 좀 구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상승세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국힘의 대선주자로 적합하다는 걸 어필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일렬로 쭉 나서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것입니다. 라는 발표는 너무 밋밋하죠. 그렇죠. 홍준표 후보의 강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쨌건 토론일 텐데 이게 지금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두 번의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이 되고 이제 한 번 비전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어제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주목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견 발표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좀 다가감이 있겠느냐 이걸 웃으면서 애들로 아이고 학예 같네 라고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구나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